감사합니다. 자 다음 무대는요. KBS 노래가좌와 상반기 결선에서 하모니상을 받으셨고 여수 MBC 거북선 가요주에서 금상을 추상하신 만큼 기대가 되시는 무대가 함께 진행됩니다. 현재는 카네이션 예술봉사단에서 많은 분들께 사랑과 정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가수 김수양씨와 멋진 장군 팀, 멋진 무대를 아름답게 꾸며드리겠습니다. 가수 김수양씨를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양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양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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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결선 열차진 국북을 찾아서 흰철을 달리자 너무 하늘 너무 하늘 우리를 굽게 해 두 곳을 하나여 너와 나 손을 잡고 여수로 함께 보내자 저 아 아 아 아 우리를 굽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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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또 불꽃축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멋진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무대 디스코 메들리 준비했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여수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씨 화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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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쭈쭈쭈 그 사람은 여수지 뿐이다 저기에 있어도 여수지 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엄마 뿐이고 이 놀은 내 싹 헌구해 있어도 내 사랑은 여수지 뿐이다 힘든 날은 무엇에 비쌰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 보호하고 비바란 표정 당신 눈소리를 내가 내가 웃는 거 하나 넌 없나 여수지 뿐이고 여수지 뿐이고 돈 많아도 여수지 뿐이고 여수지 뿐이다 이 넓은 세상 보수구생이 있어도 내 사랑은 여수지 뿐이고 여수지 뿐이다 남대랑 돌려만 돌아 여수지 뿐이고 우리 하나님 말랑 내 저 사람 아 또 너의 나를 뿜뿜 뿜뿜 흘려 불사 난 벌써 용서했다고 끝까지 박수해! 난 벌써 희적하나 갔어 마마나 괴롭고 주었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한 걸음 다 갈게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 씨와 함께 한 번 더 할게 용서 씨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가수 김수양 씨와 멋지 또 장부 팀께서 아름다운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아랑고고 장부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유 아름다운 무대 행복합니다 오늘 불꽃축제라서 그런가요? 이어서 봐보다 불꽃축제 10.99 무대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평소 다른 행사장에서 만나뵙을 때는 멘트들이 많으신 분들인데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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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icht아